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재림의 소식 재림의 나팔소리 37번째 시간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만 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번씩 반복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신경에는 계속해서 백성들한테 너희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속해낸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계속 살펴볼 때마다 반복되는 것을 보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는데 참 절묘해요 지루하지 않아요 반복돼도 또 읽는데도 또 신명나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다 보면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꼭 새로운 게 나오죠 참 이상의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여러분과 같이 재림의 나팔소리 혹은 대재앙의 서막을 또 말씀드리면서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그다음에 또 다니엘서의 이야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 이 이야기가 적용될 때는 또 다른 의미로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정말 복된 주님에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 앞에 저희는 정말 지금 때가 어느 땐가에 대한 긴박한 시절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온매무새를 잘 정돈하고 또 그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삶의 변방 속에 느끼는 다양한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정돈해 보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지난 시간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이렇게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 되어 있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강력한 마지막 때의 큰성 바배논을 구성하고 있는 두 파트 여기 타락한 중세 교권이 다시 살아난 그런 교권과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이런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것이 합동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합동될 수 없는 분명히 합동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두 세력이지만 결국은 성경에는 이것이 합동된다고 얘기한 그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러나 그 일어난 그런 일이 성경에는 예언돼 있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그렇게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신성동맹이라고 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 사이에 있었던 두 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야말로 세계 역사가 신성동맹이라고 말하는 그런 동맹의 자리까지 오게 되고 그 뒤를 이은 오바마 대통령, 그 뒤를 이어서 힐러리 크린턴이 돼야 되지만 이렇게 그 세력이 꺾어지고 다시 트럼프라고 하는 새로운 형편의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까지 두 나라가 그 오랫동안에 반목되었던 오랫동안 하나 될 수 없던 상황에서 하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분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분열되지만은 요한 게시록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로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것은 잠시 그렇게 진행되는 일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막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다른 손길에 의해서 된 것인가 아니면 어둠이 진행해 오는 일 게시록 13장이 진행되는 과정에 더 그것이 빨리 되고 신속하게 되도록 강화되는 어둠의 양동작전인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이번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살피고 살펴보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렇게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죠 물론 2017년에 대통령의 대선이 당송돼 가지고 이 바디관에서 진행되어 왔던 모든 일을 그렇게 반대하는 일인 것처럼 반대하는 모습으로 지내왔던 그런 일 그래서 두 세력이 다시 분열되는가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바디관과 연합하여 배도의 중심에 서는 것이 게시록 13장의 예언이 돼 있다 그렇다면 이 세력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뭘 하는 거예요 분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로 갈까요 뭔가 보다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또 그 사건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 두 세력이 합동을 하는데 두 세력이 합동을 하는데 단순히 정치적 어떤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합동될 수 있는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만 하나 될 수 있는가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전에 2019년에 휴먼 프로트넛티가 되고 나왔을 때 그의 유엔총회에 나와 있으면서 그의 유엔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가 이 세계가 하나 되고 합동되려면 세계가 하나 되고 합동되려면 먼저 영적인 합동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즉 말하는 종교적으로 하나가 돼야지만 뭐가 된다?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바디관이 진행되어 왔던 일을 반대하고 이렇게 단순한 그런 의미인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일들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그런 작전인가 하는 것은 살펴봐야 될 일이다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뭘 봐야 되는가 이 두 세력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만은 안 됩니다 뭘 해야 돼야 되나? 영적으로도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럼 영적이라는 의미는 종교라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그렇다면 이 두 세력의 연합의 가교가 될 수 있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가 바디관과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따라서 나온 미국 개신교의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세력은 누구였는가 개신교 세력들이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어떻게 된다? 하나로 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따져봐야 되겠다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잠깐 더 지난번 대재앙에서 막대 대재앙에서 막하고 또 이렇게 대재앙에서 막대 환란전의 휴고가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언급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한 기독교 안에 있는 영은 기독교 안에 있는 영은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더 우세한 영이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초기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들어올 때 개신교가 들어올 때 이 세대주의의 영향력을 반뜩 받은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서 한국은 대부분 이 세대주의를 많이 따릅니다 1992년 10월 28일 이장림 목사의 다미 선교사건도 역시 세대주의 해석에서 나온 해석이었죠 그래서 여기 먼저 제가 아예 마디간과 미국의 연합에는 영적인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연합 즉 신교와 구교가 하나로 합동될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으로는 영이 있다 그게 무슨 영이냐 세대주의라고 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세대주의는 반종교계에요 개신교로 말한다면 아주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반종교계의 부산물로 탄생한 것인데 어디서 만나느냐 예루살렘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절묘한 만남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세대주의 영향력을 이렇게 가장 많이 지금 세대주의에 가장 앞장서는 목사님이 계세요 존 학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구약학을 전문을 하시면서 이분은 완전히 세대주의의 대가이고 세대주의의 가장 기수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교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 세대주의에 대해서 세대주의의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풀어갈 때 정말 최근의 얘기죠 7년 대화 안 다니고 조만간 우리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다양한 교단에서 물론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성도들은 거기에 이렇게 거의 쩔어 있다고 보시면 왜 다 휴거된다 휴거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세대주의 가르침이 근자에 더 많이 퍼져나갑니다 그 이유는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서른 일이 거의 또한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다 작년, 재작년을 통해서 더 많이 이것이 확정되는 바람에 더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기독교 안에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흐트러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대주의의 해석은 크게 좀 더 가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뭐냐면 7년 환란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정광스러운 재림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들에 뭐가 있느냐 휴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휴거가 되게 얼마 요즘 여러분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삼성하시는 교회에서 지금 어떤 분들은 2년 남았다, 3년 남았다 지금 금년이다, 내년이다 이런 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그런 날을 정하면서 얘기하죠 이렇게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그때 백신이 무조건 다 이렇게 짐승의 표호로 되면서 간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곧 휴거된다 그러니까 다 세대주의 해석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이건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적 입장에서 이 말씀을 알면서 침묵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제가 불과 지난번 배재앙의 서막이라고 하는 작년 프로그램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게시록이 어떻게 전결이 되나 가면서 어떻게 마지막 사건으로 지금 중요한 역사 앞에서 우리가 눈을 이 세대주의가 가리고 있는가를 아셔야 우리가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다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에는 크게 세분해서 이렇게 몇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예언을 그것이 쓰여진 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일련의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이걸 반복적 이렇게 역사주의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태공 입사장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그렇게 물어보죠 제자들도 시리아 안도가 부하라는 이런 성경 해석 방법이다 역사주의 구약을 가지고 있는 유대학파는 대부분 역사주의를 처음에 믿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처럼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을 하나의 비유로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건 마지막 역사까지를 조명해 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인데 이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은 종교개혁자들의 해석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의 재발견 말틴 루터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안의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솔라스크립츄라 솔라피데라고 하는 거대한 이 두 가치가 높아졌지만 이것이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는 해석합적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 즉 믿음으로 말미안의 의를 루터가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안의 의를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권에 대한 부정이었거든요 교권으로 끌어가는 교권 우상에 대한 거부였죠 교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안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도 뭐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교권에 대한 도전 그 교권이 잘못된 것을 밝힌 것이 무엇이냐 역사주의적 해석 원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루터나 켈프니나 윌클립이나 틴더리나 아이사 루튼 같은 분들은 전부가 다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역사주의적 해석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여기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은 이렇게 뭘 이렇게 말했냐면 특별히 로마 교황권 역사주의의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다니엘에 나오는 특별히 7장에 나오는 작은 뿌리나 아니면 게시록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면 로마 교황권에게 마지막 사건에 대한 적그리소가 적용됩니다 적그리소를 교황권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 게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에요 퍼스트 비스트가 첫 번째 짐승을 어디에다가 교황권에다 그렇게 하면서 짐승의 표나 아니면 짐승의 숫자가 나오는 666을 전부 다 어디다가 로마 교황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라고는 한 사람 인물보다는 교황의 퍼펄시가 가지고 있는 파워, 어퍼리티, 권세에다가 그것을 해석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1512년에 마틴 루터가 신약성경을 주석합니다 그 신약성경을 주석하면서 7머리 10불 가진 짐승이 나오죠 그 게시록 13장에 그 게시록 13장에 나오는 7머리 10불 짐승을 어디다 적용했냐 당시의 교황이었던 베네딕트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할 때 앞으로 300년, 300년 혹은 3, 400년 뒤에는 반드시 이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교황 베네딕트에게 바로 당신이 666이고 말하자면 짐승의 우상으로 짐승의 표를 강요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을 할 때 1520년에 우리는 교황이죠 교황이 앉아있는 이것이 바로 진실로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교황권이다 이렇게 팔팟이다 이렇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 거죠 교황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 말이죠 보금을 말이죠 보금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합제하는 이런 세력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기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일 뿐이다 이렇게 캘빈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웨슬레는 정말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돼야 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절대 그런 주권적인 이런 것들 가장 높여야 되고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이것은 누구예요? 이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독귀말하면 루터나 캘빈이나 웨슬레하면 벌써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상시자들 아닙니까 이들은 뭐라 그랬다? 교황권을 뭐라 그랬다? 적그리스도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다 뭘 한 거예요?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 계시록이나 다니엘을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개혁자들이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클립, 틴덜, 크레머, 잔버년, 천러역정 번역한 분 잔버년 또 그런가 하면 킹잼스 버전을 번역한 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베, 침례교 신앙고베, 아이장 뉴튼 박사님 그 다음에 휘트필드, 요나단 에드워드, 찰스 스포전 이런 분들이 다 뭐라 그랬느냐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과 무수한 개신교 이렇게 신앙의 그야말로 선조들이 다 개시록 13장에 나오는 교황권을 첫 번째 짐승, 열불가진 짐승을 뭐라 그랬다고요? 적그리스도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교황권이라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일곱머리 열불 가진 것은 중세 교황권이었다 중세 타락한 교권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주의 해석으로 따지면 그냥 쉽게 그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해석하면 개시록 12장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과거부터 중세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력을 마지막을 주장할 세력이 미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런 역사주의적인 해석은 이렇게 나오면서 기독교 강요, 캬빈의 기독교 강요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돼요 다니엘과 바울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바울은 베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5절에 나오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서방 교회에 있어서 이 저주받은 가증한 왕국의 머리를 우리는 교황이라고 단언한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개신교회의 성경은 그렇게 풀어왔다고요 우리의 도둑들은 종교개혁은 성경 해석의 개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전전 시간에 제가 바디간 제2차 바디간 말씀드릴 때 제1차 바디간이 1869년도에 그거 읽기 전에 1545년에 뭐가 있었다? 트렌트 종교회가 있었다 그건 반동 종교회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시죠 이렇게 해서 역사주의적 해석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출발하고 교황권을 뭐라고요? 적그리스 세력을 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적그리스에 관한 예언들이 교황제도에 8.8이니까 교황권, 교황제도에서 성취되었다는 인식으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개혁신앙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쏠려요 개신교로 그랬더니 거기 가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되기 위해서 뭘 만들었는가? 돌리키기 위하여 두 가지 다른 시도가 1540년 시작한 제수이트 학자인 리베라에부터 시작됐다 리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제수이트 학자였는데 뭘 했느냐? 미래주의라고 하는 해석 방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알카자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느냐? 과거주의 해석을 이렇게 발견이라기보다 창안에 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미래주의와 과거주의라고 하는 거는 종교개혁을 반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개신교로 이렇게 성경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나온 성경해석법입니다 그러면 미래주의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이런 거예요 개시록의 첫 부분은 요한 당시의 예언이다 나머지는 재림 직전에 첫 부분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7교회까지 그러니까 3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 당시니까 AD로 말하면 100년대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AD 100년 뒤이고 나머지는 4장부터 이루어진 나머지는 재림 직전에 나타나 성도를 핍박하고 보유로 한 무신론적인 물 즉 적그리서가 나타나고 하는 일이고 마지막 최후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 개시록을 미리 말씀드리냐 미래주의는 요한 개시록 1장부터 3장은 요한 당시 4장부터 22장까지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인데 마지막 3년 반 쪽으로 다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3년 반 요게 조금 어떤 미래주의는 7년 이렇게 하여튼 3년 반 이것을 갖다 넣었다고요 그러면서 그것의 원 근거를 다니엘을 부장해 나오는 70일에서 찾았다 이 말이에요 7년이라고 하는 일 그거 그래서 이것이 미래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미래주의는 그러니까 이거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 핍박이 이루어지기 전에 혹은 환란 전에 휴가 된다 환란 중의 휴가? 환란 휴가 이 휴가가 같은 미래주의 해석이지만 한 가지가 아니라 이럴 가능성들에 대한 얘기가 몇 가지가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돼요? 요한 개시록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이 책이 AD 1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리 신약교에 대해서 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침묵하게 계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답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미래주의하고 세대주의는 세대주의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비슷하기 때문에 뭐냐 여기 미래주의 해석은 말이죠 여기 적그리스도가 교황권에다 대공되는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렇게 마지막 사건을 넣느냐 하면 세상에 이렇게 휴가가 있고 휴가 다음에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기만당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평화저약을 맺었다가 다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시오니즘이죠 크리스찬 시오니스트 그 다음에 할린제이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주자로 근대의 미래주의 이것들을 받아들였는데 세대주의 학파들입니다 유럽연합, 세계 단일정부, 7년 대완난, 제3성전 성도들의 비밀휴거 이걸 주장하는 학파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세대주의는 약간 미래주의를 발전 개정시킨 건데 조금 더 자세히 보겠어요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RFID 짐승의 칩이 짐승의 표를 갖다가 RFID나 여기에 무슨 나와 있는 컴퓨터, 바코드, 베리칩 이런 것들을 다 짐승의 표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으면 알 거예요 처음에는 컴퓨터가 666이다 그 다음에는 물건에 쓰는 바코드가 666이다 그 다음에는 언제 또 이런 말이 나왔냐면 미국에서 2013년에 오바마케어라운 건강보호법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난리 났었죠 인체에다 베리칩 씹는다고 그래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호 그거 들으면 안 된다고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짐승의 표라고 난리 났죠 그거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서 그때 또 조용하죠 그러다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나와서 백신 나오니까 이게 또 짐승의 표라고 난리 났잖아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의 표나 짐승의 우상을 거기다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짐승의 우상이나 짐승의 표가 이렇게 가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주의에서 말했던 거 뭐가 빠지는 거예요 파파시 즉 교황제도가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역사주의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전부 다 거기를 어디다 했는데 교황권이다 교황제도다 얘기했는데 미래주의나 세대주의는 미래주의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다 다른 데로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거주의는 또 뭐냐 미래주의 해석이 교황권 옹호에 미흡하다이기 때문에 40년이나 연구해서 게시록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달라요 미래주의는 게시록 1장부터 3장을 요한까지라고 그랬죠 과거주의는 뭐냐 게시록의 전반부는 유대인의 거절과 예루살렘 멸망부에 관한 거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교 로마의 멸망과 그리토교로 개종을 해서 중세 로마교회와는 상관없는 예언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의 3년 반 핍박기간 3년 반 핍박기간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예요 그거를 유대인을 핍박한 안티오코스사스 에피파네스로 돌렸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제가 다섯 번 게시록의 다섯 번, 다니엘서의 두 번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곱 번 등장하는 성경 속에 그게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그 다음에 여기 바운드 달 이게 예언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그 기간을 가지고 그 기간을 전부 어디로 냈느냐 약 200년, 기원전 2세기 때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시리아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즉, 알렉산더가 이끌던 헬라, 그리스가 멸망하면서 이 나라가 네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때 북방에는 셀루코스 환자와 남방 애국을 중심으로 톨레미 왕조 간에 네 차례에 걸친 전쟁이 벌어져요 그 시리아 전쟁, 그 가운데 세 번째 전쟁에 이렇게 나오면서 세 번째 전쟁과 네 번째 전쟁이 등장하는 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가 강력한 힘으로 애국을 정복에 들어가면서 유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들어갔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면서 그는 헬레니즘의 신봉자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헬레니즘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대 정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도 자기 손에 넣는 그냥 어용제사장을 뽑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는 유대인들 제사장을 막 1천여 명을 죽여버리고 원래대로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제우수 신상을 세우고 양 대신 돼지피를 들이게 합니다 이래서 165년에 유대가 뭘 하느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대가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양한 이렇게 AD로 말하는 171년부터 165년 사이 그 사이에 유대를 통치합니다 그때의 그 기간을 이렇게 3년 반가량으로 잡아가지고 그 왕이라고 이렇게 헌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라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꿀도 거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거기로 집어넣으려면 3년 반 기간은 게시록 11장 12장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로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파파시 교황제도가 없어지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주의는 바로 그렇게 말씀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666을 네로 로마 제국이나 특별히 네로 황제 같은 가이자 네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666을 해소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나 네로 도미시안 황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한 그들을 향해서 이게 적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해석 미래주의나 과거주의는 뭘 목적을 했느냐 거기에 나오는 작은 뿔 혹은 일곱머리 열 뿔 가진 이 배도한 세력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교회를 그처럼 오랫동안 핍박한 그 세력이 교황제도여 교황권이란 사실을 신교나 혹은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그러려면 그 해석 방법을 바꾸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죠 그렇게 그래서 그것들을 바치기 위해서 나온 반동 종교개혁의 후세로 나온 것이 미래주의나 과거주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기초를 놓고 종교개혁자들이 발판을 삼았던 역사주의 성경 해석은 제수히트 학자가 만들어낸 미래주의와 과거주의에 의해서 끝없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7, 18세기를 경과하게 됩니다 19세기에 고등비평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개신교 신학이 성경의 영감을 비방하고 고등비평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소위 말하면 대학이나 이런 데도 아주 신학의 거두들 학문적으로 높고 성취한 이런 분들은 다 과거주의를 신봉하게 됐고 그다음에 보공주의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미래주의로 빠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기독교가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역사주의 해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개혁신앙을 받고 나온 개신교가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어디로 돌아가더라 종교개혁을 막았던 미래주의와 과거주의라고 하는 반종교개혁 정신이 따른 그 성경해석으로 돌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때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미래주의 영향을 받은 성공회를 떠난 바르비라고 하는 잔 바르비라고 하는 바르비가 영국 사람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회 목사였는데 그 성공회를 떠납니다 떠나면서 플리머스 형제들이라고 하는 개신교식 이런 형제를 신교회 이런 교회를 형제들을 구성하면서 미래주의를 아주 심취했어요 미래주의에 그래가지고 미래주의를 뭐로 발전시켰느냐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륜을 일곱 시대로 구분해서 각각 구원의 조건이 달라 그리고 신약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영적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구인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런 말을 많이 듣죠 대체신학 대체신학 이런 말을 듣죠 어떤 분들은 대체신학이라고 해서 신약교회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신했다고 하는 말을 대체신학이라고 하고 이거를 지금 부정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대체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분들 한국에 많죠 전부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배도한 유대인이 마지막 때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해석을 한 게 바로 이렇게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나 교회 신약교회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 시대를 뭐냐면 대과로라 그랬어요 과로 교회 역사 가운데 과로 속에 집어넣고 유대인들을 모여야 되니까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회복하는 기간을 하기 전에 7년 대화날을 놓고 가운데를 휴거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휴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미래주의가 세대주의를 발전되면서 그들은 약 7가지 정확하게 7가지인데요 7가지가 아니라 어떤 세대주의는 9가지라고 하고 어떤 세대주의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고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7가지입니다 창조부터 타락 전 시대 그때는 뭐냐면 죄가 흠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타락부터 노아까지는 양심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족장 시대예요 부족장 시대가 그래서 부조가 구원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연약의 시대다 그 다음에 모세부터 예수님까지는 율법 시대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신약교회죠 이때는 교회 시대는 은예의 시대고 고스펠 보금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7년 대완난 이후에 오는 천년왕국을 미래주의를 이렇게 발전시킨 세대주의는 구원의 조건이 달라요 언약부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빼놓고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에베소 1장에 보면 4절로 5절에 창세 전부터 인류는 예수 안에서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7절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구속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속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의 3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율법에 왜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났는데 그러면 예수님인데 믿음으로 만난 의인데 이것은 뭐냐 옛날 그냥 느닷없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율법으로부터 선지아들부터 다 인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약 당신은 오실 메시아 와서 우리를 구속하실 메시아 신약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들어가는 거지 구원의 조건이 다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맞지 않은 거죠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에 할 땐 지었던 70주 다니엘 9장에 나오죠 내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가야 70일으로 기한을 정한다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가 나와요 한 일의 절반에 이방인 위주의 신약교회가 유대인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조용히 교회는 퇴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비밀 휴거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관한 마지막 예언들이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취된다는 가르침으로 중세 1200년간의 영적 암흑시대를 주도한 중세 교황권의 역사와 해석을 예언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여기가 함정이죠 세대주의는 결국은 미래주의가 발전된 것으로 미래주의는 뭐예요?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결국 세대주의도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따르면 중세 암흑기대를 유대했던 교황권이 빠지게 됩니다 중세 암흑기를 주동했던 교황권이 빠지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시록 13장의 예언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대주의가 오늘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즉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1, 2역사의 타임라인을 이렇게 그들은 정해서 7시대로 혹은 9시대로 나눠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그 시대마다 각각 달리 정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 이전에 뭐가 있다? 7년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믿음으로 없는 구원 즉 은의 언약을 재버린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속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없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들은 구원의 조건을 그렇게 믿음을 그거를 없애야지만 어떤 문제가 되는가? 중세 교환권이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 행함구원이 믿음으로 구원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7년 대환난이라고는 말이 나오는데 7번째 구원의 시대의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난은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아무데도 없어요 없지만 그들은 7년 대환난을 다니엘에 나오는 70일에에서 찾습니다 이건 대환난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렇게 다니엘 9장부터 24절부터 나옵니다 24, 25절 쭉 그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중건되는데 어떻게 되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이렇게 됐대요 그때 기름을 부은 받은 자 왕이 어떻게 됩니까?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한일에의 절반 이렇게 나와요 또 한일에를 나머지 한일에의 절반 62일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면 69일에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일에의 절반에 언약을 굳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제사와의 재물을 패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 한일에가 붙어 댕겨야 되는데 세대주의는 이 한일을 떼서 밑으로 유대인들을 회복하기 위한 기간으로 저 뒤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을 한일을 떼서 놓고 일에는 7일이니까 7년입니다 이것을 떼 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뒤로 가져다 놨다 이거예요 71회라는 말은 70 곱하기 1회는 7이잖아요 70 곱하기 7이면 490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지금 뭘 해서 하는 거예요? 연일 원칙을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490년입니다 그중에 69일에 해당되는 여기 490년에서 이거 몇 년입니까? 483년이죠 483년은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한테 주고 마지막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7년을 떼서 예수님 재림전에 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교회 시대가 나오는 거고 이 교회는 이거를 붙이려면 교회가 빠져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휴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띡 붙어 댕기겠죠 이런 원리를 쓴 겁니다 그런데 보시죠 이 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 원리 속에는 7년 대환난 안에 7년 대환난에 절묘합니다 여기 보시죠 시오 트럼펫 바울이잖아요 이건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장부터 나오는 7인에 관한 얘기예요 4장부터 나오는 7인 인친 두루마리 펴는 거 그러면서 그게 끝나면 뭐가 떨어져요 7나팔이 나옵니다 그래서 7나팔이 이제 나오는 7나팔에 관한 이야기고요 여기 4장 6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7장 빠지면 8장부터 7나팔이 나오죠 7나팔이 다 마지막 나팔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에 나오는 7재앙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면 아마겟던 전쟁까지 포함되니까 게시록 19장까지 끝나네요 이렇게 그럼 게시록 20장에서 천년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요한 게시록도 바로 어떻게 됩니까 7년 대환난에 다 포함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미래주의 학자들처럼 이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를 요한대로 보든지 과거주의 해석하는 사람들로 봐가지고 여기를 무슨 로마 제국의 이런 제국의 멸망이나 거기까지 보든지 공통적으로 세대주의는 7년 대환난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 게시록에 4장부터 19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미래주의나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중요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가 빠지는 거예요 중세에 타락한 1260년 한때와 두때와 반년이라고 한때라고는 이 완전한 이 기간이 빠져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교황권에 대해서 개신교회가 교황권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 얘기했던 그 해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여기에 뭐가 빠지는 거예요 반역하고 배도한 세력이 없어지는 거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7년 대환난에 4장부터지만 6장 7인이 시작 열리는 게 6장이기 때문에 6장이고 4장과 5장은 7인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6장부터 19장이 포함된다고 한 거예요 7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매우 위험한 뭐가 되는 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성경의 해석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70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뭘 뺀 거냐 가운데 십자가 이후는 재림까지 2000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묵시키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그리고 중세에 타락한 교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중세에 타락한 교권이 사라진다는 결국 말세에 무엇도 사라지는 거예요 바벨론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말세 바벨론에 대해서 이것이 교황권이다 이런 교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슨 신비 종교나 이런 것들로 설명하는 세대주의가 있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세속적 세력이 다시 하나님의 제3성전을 이루면서 거기서 적극에서 탄생하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면 깜짝 놀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을 침묵하게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비밀 휴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여기가 기독교의 우세한 영이 돼서 교회를 완전히 미혹함으로 말 미야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완전한 교권의 부활과 이것이 마지막 바벨론을 형성하면서 이 바디간과 미국의 합동되는 사건으로 역사의 마지막을 끌어가는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일류를 향해 불행한 일인가 교회로부터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 도표도 계시록 12장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보신 다음에 20장까지 본다면 여기에 뭐가 없느냐 7년 배환난이나 혹은 환란전 휴고라고 하는 이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잊지가 않아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시록 12장 아까 보신 것처럼 계시록 12장 17절 이게 마지막 미국 등장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합동돼서 중세 교학과 합동돼서 마지막 여기 바벨론을 구성하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등장이 돼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 수가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서운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기 풀러 신학교에 있는 레드, G 레드라고 하는 약자는 이걸 계신 교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스페인의 제수이 때 학자인 리베라가 중세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확인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예언 해석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뭐라고요? 성경 해석에서부터 시작됐다 교황권에다가 적그리스도를 일치했다고 말이죠 계시록 13장에 나온 첫째 짐승, 일곱머리, 열풀 그런데 그렇게 해석했더니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미래주의를 끊으렸던 첫 번째 학자 리베라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이 학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현대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은 충격을 받게 된다 즉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지금 교황권을 보지마터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리베라의 미래주의가 바로 세대주의가 됐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기만 하면 깜짝 놀랄 것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전부 모르고 가장 탁월한 성경 해석법 탁월한 성경 해석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따른다는 거죠 놀랍게도 미래주의를 만드는 다르비는 영국 출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로 건너오느냐 1820년대부터 세대주의가 퍼지기 시작한 건 미국을 들어와서 1900년대는 미국을 더 중심으로 스카필드 성경이 새로 나오면서 막 주석이 새로 나오고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것을 여기에 또 스카필드가 뭘 썼느냐 킹젠스벌전을 이렇게 미래 세대주의로 해석한 성경을 썼어요 그게 스카필드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뭐가 생겼어요 킹젠스벌전 말씀 보존학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스카필드라고는 미래학자가 세대주의학자가 성경을 만들어내는 스카필드 성경책을 이렇게 거기 보면서 그게 킹젠스벌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면서 대부분 세대주의학자들이 지금 한국에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들은 지금 뭘 모르냐 교황권을 대적하게 만들어둔 캐토릭의 즉 말하는 구교래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고대 중세교회의 작품이었고 제스위트가 만들어낸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만약 그걸 알면 충격을 받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 더 놀라운 일은 지금 이게 내셔널 시린 디바인 벌스는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2020년도에 5월 달에 여기 미네스토어에서 거기에 무슨 사건이 맞느냐 하면 여기 한 사람이 이게 경찰에 진입대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죽는 이게 체포되다가 죽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 저녁에 막 폭동들이 나고 난리 나니까 트럼프 드나르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백악관 주변까지 막 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어디를 가요 여기 내셔널 시린이라고 하죠 요한 바오로 2세 기념교회죠 바로 그 교회 옆에 같이 있는 성당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제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강론을 하면서 뭘 강론하느냐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 카도릭은 말이죠 카도릭은 뭘 믿지 않느냐 환란전 휴거를 믿지 않는다 환란전 휴거는 우리가 믿는 카도릭 교리가 아니라 이상하죠 세대주의가 이걸 믿는데 또 미래주의가 이걸 믿죠 그런데 정작 지금 천주교회 지금은 우리가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만들어서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그들은 이 사실을 안 믿는데 개신교회는 다 돌아가서 천주교회 해석법을 따르더라 이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천주교회는 뭐라고 하느냐 랩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올라가는 일을 믿느냐 안 믿는다고요 여기 이게 디스펜세션이라는 말이 세대주의인데 개신교회에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있는데 여기 무디 선생님 이런 분들이 세대주의자입니다 여기 C.I. 스카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세대주의 성경 주석 만든 거 킹잼스벌든 그래가지고 할린 제이나 잔 학계의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세대주의라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 교회 신약교회가 세대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교회가 구약교회를 대하는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제에게는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맥성 그러면서 구약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세원약의 주인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세대주의해서 그건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바보 만드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대활란이 있다 그래서 모든 대활란들은 여기에 그 활란전에 스내치되는 일이 없다 원투비예요 일어나지 않는다 즉 활란전 휴고란 없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뭐라고 하느냐 신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활란을 어떤 건 다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비로소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영원한 여기에 그 국권이 넘어가지 않는 나라를 세울 거다 오히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 천주교회가 경교계획을 맡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내놨지만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교회에서 만들어냈던 잘못된 해석은 개신교가 도로 받아들이고 천주교회는 은근슬쩍 뭐합니까 그거 틀렸다고 안 믿는 데잖아요 안 믿는 데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을 회복하는 일은 있다 없다 그거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희한한 일이죠 누가 바보되는 거예요 누가 개신교인들만 바보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한탄할 일입니다 한탄할 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대주의나 이런 것들이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지금 개신교가 다 흘러가고 있는 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다 개혁자들이 한탄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저한테 상당히 많은 빗발치는 이렇게 왔습니다 휴가 된다는데 왜 목사님은 휴가 안 된다고 준비하라고 그러냐고 마태국 이입사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환나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지 그리토인들을 위한 거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전화로 이렇게 까똑까똑까똑까똑까똑 제가 보면서 정말 마음에 참 이거 어찌하면 좋을 거 그러나 그런 말을 들어도 저는 해피합니다 왜? 이게 뭐기 때문에? 개혁자들의 참신앙인 것을 제가 알고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신앙 아닙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 해석한 것은 개혁자들의 해석에 루터가 그렇겠고 틴더일이 그렇겠고 켈빈이 그렇고 웨슬레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됐다면 루터가 켈빈이 웨슬레가 틴더일이 여기 위클립이 여기 존 버년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옳았다면 제가 지금 그 오른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살아가실 성도로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를 바보됐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 미국이 뭘 하고 있느냐 세대주의 해석이 제3성전 건축을 지원한다 돼 있잖아요 그걸 주장한다고? 그래야 적그리소가 거기로 오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이루어지는가 보시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대주의는 반종교객의 부산밀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만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답을 얻으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COP20에서 파리웨이에서 195개 나라가 이렇게 조인하는 이것까지 끌어냈습니다 교환권의 뒤를 이어서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반대하는 것 같고 글로벌리스트들 즉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갈 새로운 정부 2015년 70차 유엔총회의 결의처럼 보다 강력한 유엔을 통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자 그러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만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아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다 그걸 반대했습니다 정반대의 노선을 걸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백악관 오바로피스 즉 백악관의 직무실을 기도하는 직무실을 만들어서 매주 수요일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소위 말하면 폭탄 기도를 받는 그런 장면이네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미국에 있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오피스에 불러서 종종 이런 회의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누가 지원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국의 개신교가 지원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가 뭘 진동하고 있다고요 지금 종교 개혁자들을 따랐던 역사주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세대주의를 따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제3성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트럼프가 미국을 하나님께로 데려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던 트럼프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예언의 성취다 얘기합니다 여기 놀라운 얘기가 나왔어요 예언의 성취다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죠 여기 다니엘 7장에 나오면서 70일에 다니엘서의 가브리엘 천사로든 70일에가 나오는다 이렇게 하면서 70일에 때 예루살렘 회복하는데 이게 무슨 해석입니까 세대주의가 마지막 한 일에 이 모든 일을 이룬다는 게 나오잖아요 이때 그러면서 트럼프는 예언을 성취시키는 분이다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모든 일 하나 되는 일을 막고 이런 모든 일을 해나간 트럼프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뭐다? 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전의 대통령 무슨 그린편도 이렇게 하려고 했고 다 하고 싶었지만 누구도 못했어요 부시도 그랬고 트럼프는 막 그걸 직접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유엔총회에서 결의할 때 유엔총회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39나라가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우리를 모욕해 그럼 우리 유엔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2018년에 무슨 일을 벌어집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70차 독립기념 1948년 독립기념이니까 70이면 2018년이죠 70주년 기념행사 때 예루살렘으로 뭘 옮겨요? 배사관을 옮깁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죠 당신은 우리 예루살렘을 해보겠기 때문에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고래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해 무슨 뭐 여기에 한우카 명절에는 불러다가 막 난리났었어요 18년에 그러면서 드디어 여기에 뭐합니까? 제3성전 트럼프는 이때 10억 불을 우리가 지원합니다 거기 지원할 테니까 거기 이 모든 일을 하세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영향이 이 옮기는 이것을 옮겨가지고 여기에 예루살렘 배사관절을 옮겨가지고 이때 들여지는 이 거대한 행사에 누가 이 행사에 이런 프리사이더 사회를 맡고 그 행사를 주선했느냐 잔 헥게이라고 하는 세대주의 대가가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을 아신 거예요 그런데 교권에서는 바디관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팝은 말이죠 미국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대사관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여기 직접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침묵할 수 없다 프란체스 교황이 직접 얘기해서 나 거기를 침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 예루살렘은 잘 보세요 참 재밌죠 주이시나 크리스찬이나 무슬림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다 함께 존귀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 누가 하고 싶은 일입니까? 따지고 보면 누가 할 일이에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이슬람이 거기를 가장 존귀여기는 곳이다 그러면 이게 종교적인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배사관을 옮기는 건 정치적 이런 걸로 더럽히면 안 된다 반대한 거예요 겉으로는 반대한 거죠 내용으로는 사실은 뭐예요? 유대, 기독교, 무슬림이 함께 존귀여기 거기에 뭔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프란체스 교황을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의 관계가 완전히 나빠지죠 그러면서 2020년부터는 완전히 바디관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낙선운동을 전개합니다 2020년 9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9월 달에 마이크 폼페오라고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때 뭐가 벌어지냐면 거기서 이태리에서 일어나는 G2O 회의가 있을 때예요 그때 미국의 폼페이가 거기를 갑니다 가면서 교황을 만나려고 했더니 교황을 안 만나줬어요 교황이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오의 미링을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냐? 선거잖아 선거 얼마 한 달 앞두고 내가 만나는 건 영향력 행사하니까 안 좋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 차이나모닝포스트에서 여기 중국 주교는 뭐라 했냐? 아니다 교황이 뭐라 했냐? 여기 마이크 폼페오를 만나지 않은 그거는 뭐냐? 앤티 트럼프 반 트럼프의 이것들을 뭐 한 거예요?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트럼프를 반대한다 이게 좀 이유리가 딜레마에 빠진 거죠 세대주의를 이렇게 개신교회이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예루살렘을 중요시해서 그렇게 옮겼는데 트럼프는 말이죠 승승장구 의기양양이 옮겼는데 교황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교황 바디관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트럼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뭐냐? 겉으로는 반대한다 겉으로 반대다 그 이유가 뭔가? 그러면서 2020년에 그 반대의 결과가 누구예요? 바이든을 배선에서 성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미국과 바디관이 연합해서 배도에 중심이 설 때 바도에 중심이 서는데 이 전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기독교나 이게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 바디관과 합동해가지고 이런 일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바마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버락 후세인 오바마입니다 이 후세인 하면 벌써 어느 계통 사람 같아요? 아랍 계통 같죠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중에 아이시스가 나왔을 때 한 번도 아이시스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믹 스테이트라는 그러면서 그는 누구를 사실은 뭐 교회에 참석한다 하지만 누구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스라믹을 지원한 거죠 그래서 아이시스를 지원했다고 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바마 시대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냐 오바마 대통령으로 계속 가가지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을 이렇게 분절하는 그런 이것이 조절되기를 어렵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이 오바마가 계속 그 뒤를 이어가지고 나갈 때는 여기에 특별히 오바마 때는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싫어했어요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싫어했는데 그래서 다음에 누가 됩니까? 트럼프가 되든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믹을 오뚜리게 하고 예루살렘,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세대주의 지원 받아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에브라믹 패밀리하우스에 에브라믹 패밀리하우스는 뭘 원하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여기가 합동되는 것이 에브라믹 패밀리하우스예요 아부다비에 이게 열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아부다비는 어디의 중심입니까? 이슬람의 중심 도시입니다 거기에 놨습니다 누구를 달래는 거예요? 이슬람을 달래요 그럼 결국 여기서 일이 잘 성취되고 이런 일이 잘 되면 어디로 옮기자 그럴까요? 네, 분명히 다음은 예루살렘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예루살렘에서 제3성전을 지워야 돼 왜? 제3성전을 지운 다음에 거기에 누가 탄생해야 돼요? 적그리소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주의의 그런 해석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끌고 지금 여기 교권에서는 이 타락한 이 교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를 호시탐탐 어디를 가고 싶을까요? 실제 이스라엘에 제3성전이 들어간다고는 거기에 세 세력이 함께 있습니다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이 지금 황금사원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기에 아마 성지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관건 앞에 서 있다 그러면서 세계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는 뭘 기다려요? 제3성전을 기다려 지금 바디가는 뭘 하고요? 에브라믹 패밀리하우스를 기다리고요 자,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적극적인 반대 관계일까요? 같이 가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결국은 에브라믹 패밀리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미리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성사시키는 하나의 과등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자는 일을 캐토리 바디간이 중선했으면 절대로 이슬람 거기에 합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간의 총수가 어디다가 이슬람 세력이 있는 여기 말이죠 아부다비에다 이걸 한다고 하니까 이슬람이 더 좋아하잖아요 이슬람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하나 된다 여기서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지면 다음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이슬람의 성지도 예루살렘 유대인의 성지도 예루살렘 기독교도 어디를 성지 간다고 하면 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지라고 가네요 그럼 다음에 거기 그랬더니 지금 이슬라엘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3성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제3성전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3성전이 뭘 말하느냐 제3성전, 제3성전 궁금하실 거예요 이슬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사나님이 주신 성막을 주셨습니다 다위딩금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을 드리고 싶었지만 아들에게 의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의 누부간의 살 임금에게서 기원적으로 539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스룻바벨을 정해서 성전을 짓지만 이 성전은 아주 크게 잘 근사하게 완성된 성전은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 그 예루살렘 터에다 유대인들이 다시 헤롯이 성경대로 49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도라라도 남지 않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유대인을 위한 성전은 들어서질 않았어요 물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약 629년 690년에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마오메트의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황금사원이라고는 지금 이런 것들이 지어졌고 1541년 슐레이만이 동쪽에 있는 황금문을 갖다가 막았어요 여기로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갖고 못 오게 막고 여기를 공동려질 앞에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 있는 것은 황금사원 황금돔입니다 이 황금돔이라고 하는 것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벽에 가서 그냥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거기 남아있는 벽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제3성전을 지어주기를 기대하는 일을 지금까지 온 거죠 황금사원이라고 하는 그 황금돔 안에는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그런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념으로 하지만 실제 1967년 6월 7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만은 여기 사원을 접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1전쟁 때 6월 7일 날 이 사원에 들어가면서 여기가 소위 말하는 성전산에 이게 지금도 유명하죠 오늘 지금 성전산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성전산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벽에 들어갔던 말하자면 사령관이 제일 먼저 유대의 성전토를 회복했다는 사실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산에다가 제3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미국은 뭐 했어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사실은 이런 일들을 누가 하고 싶을까요? 누가 하고 싶을까요? 사실은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누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미국이 도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서 한다 이 말이에요 오바마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오바마는 이스라엄을 지원했으니까 유대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다음에 크린턴이 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를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리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리미야 33장 14절로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할 거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기다리고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성전을 위해서 7년 환난 가운데 유대인들을 위한 거짓 평화가 전기산산반만 그 다음에 그것이 적그리스와 탄생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후기 3년 반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은 자를 구원한다고는 이런 세대주의 사람들과 함께 제3성전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포스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제3성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이게 금년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다 유세 제3성전 제3성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만약에 제3성전이 선다면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뭐와 마찬가지 세대주의 해석이나 여기 유대인들은 제3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여기로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온 걸로 기대하는 거예요 만국의 영광이 오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는 거고 세대주의는 뭘 기다리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갖고 적그리스가 되는 걸 기다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유와 기다리는 내용은 다르지만 제3성전을 세운다는 그 하나의 목표는 같은 인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지원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산을 가구사 2장 4절에 배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한 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아느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가까웠느냐 유대인들은 제3성전에 필요한 모든 성전 제도 규명 다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언제든지 그 성전 산후에 언제든지 성전 산후에 그냥 좀 미국이 한 번 도와줘가지고 전에 한 번에 지진이 났더니 지진을 그 일부러 없애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거 밀어박치고 거기다 뭐 만지면 돼요? 성전 짓기를 기다립니다 눈만 꿈쩍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이번에 누가 다시 되기를 원할까요? 트럼프가 다시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뭘 지원하는 거예요? 트럼프에게 유대인들이 엄청난 지원을 한 거죠 이번에 다시 또 그러나 반대로 이번에 바디간에서는 에브라미 하우스 그래서 아부다비에다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하나로 공존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하는 일을 앞장서 가지고 아브라미 헤밀야우스 위치는 다르지만 명분이 같은 두 운동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제국교회가 탄생되면 이 제국교회가 탄생돼서 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엮어지면 그들은 함께 어디가 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이제 제3성전은 같이 맞물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신 성전 여러분 그런데 바이든이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미군을 아부간에서 철수하고 또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위아무야한 듯 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들어가고 이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러시아가 못 들어갔을 거다 왜냐? 트럼프는 여기 세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에너지 주권을 트럼프 가졌다 그런데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이 되니까 사우디 쪽에서 다시 에너지 주권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바이든이 가서 사정에도 기름 쌓아야 하는 걸 점점 내려가지고 기름값은 올라간다 고에너지 유가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다 고인플레이션 그러면서 미국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 고금리 그래가지고 세계는 결국 어디로 가고 있다? 대벽인 공황상태로 말하자면 경기가 침체기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나 어디나 지금 내년 2023년 내년 2023년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 뭐가 제일 큰 문제예요? 이코노미 경제적인 문제로 선택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이든을 민주당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민주당을 지원한 사람이고 공화당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공화당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절묘하게 이번 중간선거가 거의 양당의 배런스를 맞추는 것과 같은 인류가 처해 있는 현존하는 위기 이게 국제정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모든 위기에 대한 이런 대안으로 대선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돼서 경기가 대공황상태로 침체를 대하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프로핵핵이 위한 누구를 필요로 해? 이런 지도자를 필요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를 필요하고 또 공황상태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찌리고 밝이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을 안정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하죠 인권과 평화와 이런 모든 것을 가치로 그게 돼야지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돼야지만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2020년에 보시죠 글로벌 에코노믹 우리는 2020년에는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정하겠다 이것이 그레이트 리셋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의 결과는 이번 중간선거는 아주 중요하죠 이번 중간선거는 2024년 대선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되면 좋겠어요? 보셨더니 한 팀이 바디간과 반대되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결국은 해야 될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깐 여러분 우리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기다리고 거기 돼가지고 시선을 집중해서 누가 됐으면 좋겠다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럴 것이 아니라 누가 되든지 이미 성경이 기록되는 예언은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다 이 목표는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 목표는 변함이 없다 트럼프가 사실은 대통령이 됐을 때 바디간을 반대한 게 아니라 결국은 세대주의라고 하는 관영하는 이 영이 미국의 영의 이런 영향으로 발매하면서 오히려 해야 될 일을 이미 해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간은 어떡한 거예요? 거기를 때리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인심을 사는 거죠 누구의 인심을? 이슬람의 인심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슬람 나라들이 미국에 오지도 못하도록 트래블 밴을 내놨습니다 얼마나 미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평화 안에 완전히 이렇게 중동평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냥 이슬람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없어야 될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또 유화되면서 결국은 또 끌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 이렇게 돼서 경제는 완전히 더 어려워져야지만 어려워지고 어려워져야지만 글로벌 세계의 경제를 픽스할 수 있는 안정되게 이룰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 명분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가 되느냐 하든지 그분들은 둘 다 다 누가 되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는 이미 정해진 대로 가고 있구나 성경이 예언된 대로 사람들이 어둠의 일정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미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쩔 수 없는 큰 성 바벨론의 또 다른 중심축이 돼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이 기근과 여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관계에서 이런 기후환경 고유과 이런 데 이거 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전부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야지만 통제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그걸 고정시키겠다는 말은 이 일을 완전히 이룬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빨리 되고 조금 덜이 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같이 그 일이 합동되고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까지 신경 쓰고 과연 누가 될 거냐 이런 거에 자꾸 시원한 데 가지고 조금 여유를 부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세계 교회가 서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삼성전이 이루어지든 에브람의 패밀리하우스가 이루어지든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것과 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것과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어떻게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언제 거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이미 확실하게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예언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살아시는 성대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1260일 혹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사단이 뱀이 낫을 피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도망칠 때 주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어떻게 하더라 보호하시더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완벽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올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환희와 기쁨으로 명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고 깨달은 바대로 행동하시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인류를 살 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노아를 세우셔서 방주를 지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시켜서 이들의 피난처를 만들게 하는 이 모든 문제는 다 동일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큰 성 바벨론 그것이 바대간이든 그것이 미국이든 이 두 중심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의주시해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일들이 다소 조금 빨라 가는 것 같고 다소 조금 더디 가는 것 이런 걸로 영향받지 마시고 언제든지 지금이라 때야 할 때 깨어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때에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이미 알다가 되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알 때에 왔으니 벌써 됐고 가까움을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질을 입장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로 다시 한번 옷 입어서 게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떼서시고 달을 밟았다는 말은 달은 여기 하나님 말씀 10편 89편의 35절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은 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증인은 뭐예요? 증거하는 걸 달은 뭘 증거해요? 저쪽에 태양이 있다는 걸 증거하잖아요 그럼 태양이 예수님이라면 태양을 증거하는 건 요한봉 5장 39절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뭘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두 별의 멸류관을 썼습니다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예수님을 옷 입으면 하나님의 사자로 반짝반짝 빛난다면 누구예요? 성령의 증인들 아닙니까? 예수의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을 설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네, 멋진 그리소인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아, 때가 됐구나 우리들의 돌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빛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따라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방조안으로 생명의 방조안으로 그리소의 예수의 품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다시 한번 깨어 대대적인 각성을 하는 그런 일로 마음을 쓰게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덮셔서 이 모든 일에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용감하게 하나님 편에 담대해 서시는 여러분 되주시길 제의로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